어릴 때 여자 귀신에게 눌렀던 가위 예전에 겪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직도 무섭군요. 저는 어렸을 때 허약해서 가위에 많이 눌렸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다른 분들은 차츰 익숙해지면 재미있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전 아직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목을 조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숨이 막혀서 침이 입주위에 범벅이 되고 땀이 온몸을 적시고 근육이 경직되고 정말 숨이 막혀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예요. 어느 날은 아무도 없는데 자다가 가위에 눌렸어요. 겨울도 목을 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누가 걷어가서 차곡차곡 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누가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깨어나려고 했는데 그만 기억을 잃었어요. 깨어나 보니 아무도 없었고 나중에 엄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들어와서 이불 갠 적 있냐고 물어보니 엄마는 지금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이불은 깨어나 보니 깔끔히 개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늘도 자다가 목을 졸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여자였습니다. 상반신만 공중에 떠있더니 저에게 다가오는 거였어요. 굴을 맞댈 정도로 그 여자와 얼굴을 맞대고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발광했습니다. 고개를 흔들고 그 여자를 향해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그랬어요. 여자 얼굴이 차츰 찌그러지기 시작하더군요. 나중에는 저게 정말 귀신이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여자가 화가 난 얼굴로 제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